걸어서 바로 노릴수도 있죠. 강지은 잘 걸었어요. 긴 공의 두께 처리가 좀 중요합니다. 강지은. 네, 아주 두껍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옆돌리기 성공입니다.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선수예요. 예전에 한 팀에서 같이 리그도 한 번 한 적이 있던 사이거든요. 프로가 태동되기 전이죠. 이 세트의 여자 단심. 만약 강지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다면 크라운에 데려오는 상당히 쉽게 갈 수도 있어요. 잘 쳤습니다. 네, 키스도 피했고 연속 득점. 강지은.